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시킨대로 다리 벌리는 가위처럼 걸까요 어디에나 미련 부치는 불처럼 걸까요 스테이블러처럼 컴컭 열심히 쉬어 볼까요 혹은 지옥의 가루처럼 숨도 쉬지 말아 볼까요 난 가까운 데서 당신을 이어가 봤어요 당신을 이어가 봤어요 아주 먼 데서 나도 봤어요 나도 봤어요 당신이 늘 지옥의 가루 지옥의 가루 당신이 늘 지옥의 가루 지옥의 가루 아멘 당신을 잃어도 같아요 아주 먼 데서 안아도 봤어요 당신이 늘 깨어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걱정 없이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당신이 늘 깨어있었으면 난 좋겠어요 그럼 이제 다 거쳐 없이 뭐든 될 수 있을 거야 그럼 이제 다 거쳐서 안아도 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거쳐서 해야지 우리 고기를 사용하려면 그리고 마이마샤 고기 감사합니다.